나오면 반갑습니다 오늘 노래 재밌게 보셨어요? 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 막공이 이번 주 일요일인데 총 3번 남았나요, 그렇죠? 또 항상 많이 와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바쁘신 분은 없죠? 네. 감기 조심하시고요. 아프면 안 돼. 조심하시고. 마스크 다들 통 안 하신 분들이 더 많네. 마스크를 하고 다녀야 돼요. 이제 사진 있죠? 무색하시고. 나 누구랑 얘기하지? 조심히 돌아가시고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. 사랑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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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